시작해볼까요?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뭔 소리일 것 같아요? 나는 가지고 있다 하나의 secret가 뭐예요? 헐 첫 번째 숙제에서 secret 다 했는데 지금 와서 secret 모른다고 그러면 알겠어 네가 secret 처음 모른 거야? 응? 준호 너 첫 번째 숙제 다시 하고 네 알았어? 네 네 ậy 요 요 요 요